도면층 개수가 많을 때 그룹필터를 이용하여 필요한 도면층만 목록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.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실행합니다. 도면층 필터 트리를 확장하고 새 그룹 필터 버튼을 클릭합니다. 전체 도면층에서 필요한 도면층만 선택한 후 그룹필터에 드래그합니다. 도면층 설정 클릭 후 도면층 도구 모음의 도면층 필터 적용을 체크합니다. 필터가 바로 적용되어 선택한 도면층과 현재 도면층만 표시됩니다. 다시 도면층 전체를 선택하면 드롭다운 리스트에도 전체 도면층이 표시됩니다. 여러 필터를 작성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의 필터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.